내가 원래 예전에 부산가서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업장들이 몰이, 톤쇼, 그리고 이 동경밥상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번해라고 하긴 뭐한게 이게 또 다녀온지가 꽤 오래됐어요 12월이었나? 10월이었나? 그때 암튼 그냥 주말 껴서 1박 2일로 다녀오면서 그 세 군데를 다 다녀온거지 뭐 톤쇼는 이제 운좋게 누가 예약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갔던거고 그래서 암튼 이제 여기는 나는 이제 문화주를 주문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이 아니라 나는 원래 동경, 그러니까 도쿄에서 장어 덮밥을 먹어도 거의 웬만하면 운아주를 주문하는 편이야 이 시치마부시 계열은 사실 인기는 시치마부시가 왠지 더 많더라 뒤에 뭐 오차지키처럼 해먹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어서 더 그런건지 아니면은 그 장어 조리하는 타입을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타입이 조금 별로야 그거 너무 좀 바삭하고 탄내 나고 이래가지고 그 탄내라는게 왜 양념 타가지고 그 양념 맛도 엄청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탄 맛도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타입 촉촉하고 부드러운 타입의 운아주를 주문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게 또 장어에서 흑내가 또 심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내랑 그 강한 양념으로 가려주면은 그나마 그런건 덮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니까 좀 그런게 거슬리는 업장들이 좀 있지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아무튼 그런 이유로 나는 동경밥상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선택할 수 있다면 운아주를 골라 운아기 동은 그냥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안 고르는 거고 이날도 이제 나는 양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특상 한 마리 반 들어가 있는 운아주를 주문을 했지 저 운아주 박스 방금 위쪽에 있던 거는 거의 국룰이지 그 산초가루 원래 장어덮밥에 같이 나오는 거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저 와사비 뭐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와사비가 뭐 굉장히 맛있는 와사비 그런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거를 막 열심히 먹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 동경밥상의 운아주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부드럽과 촉촉함까지는 아니야 근데 국내에서 뭐 이만큼 부드럽고 촉촉한데도 잘 없어 이거보다 다 좀 더 그 탄 느낌이 강하거든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장어 흑내도 별로 안나고 어 이거 장어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동경밥상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동경밥상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 밥 밥을 되게 잘 지었어 질감이 되게 좋아 내가 또 샬이 더 크고 샬이 질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다보니까 이 덮밥 형태로 먹었을 때 저런게 또 가뜩이나 또 양념 묻어가지고 위에 무게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뭉개지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 난 솔직히 밥은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잘 안되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큼 하는데도 잘 없는게 현실 암튼 여기가 내 취향보다는 양념 맛도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바삭한 타입 그러니까 살짝 더 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국내에서 여기보다 내 취향에 부합하는 곳이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 심지어 도쿄에서도 뭐 되게 예약 어려운 그런 곳 아니면은 이거보다 못한 데들도 있어서 물론 와사비는 거기가 더 좋지 생화와사비를 쓰니까 반면에 이 디저트는 그 일본에서 여기를 따라오는 장어덮밥집은 내가 못 봤어 이거 심지어 내가 그 영상으로는 많이 안올렸지만 동경밥상을 여러 번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마다 아마 일행이 다 달랐을 거야 근데 그 다 다른 사람들도 저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암튼 이 동경밥상은 뭐 디저트 마지막에 결국 디저트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돼버렸긴 했지만 그 장어가 나오는 그 장어의 타입이나 그리고 밥도 잘 지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어덮밥집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톤쇼보다는 웨이팅이 별로 없었거든 나는 갈 때마다 웨이팅이 거의 아예 없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부산 갈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들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장담을 못하겠네 이게 뮤슐랭 부산 발간하면서 그쪽 동네도 이런 먹거리들 그러니까 식당들이 좀 더 붐비지 않을까 걷다가 이 동경밥상은 빗부르망도 받았더라고 그래서 뭐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부산 가서 먹을 거 없고 하면은 여기 들러보라고 끝!